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트에서 절개찾기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인데 여기에 미디어 파일로 갑니다. 미디어 패널 있죠. 이로 갑니다. 이걸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재 이 부분 지구본 있죠. 이것을 절개찾기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지구본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길게 누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뜨면은 여기에 색깔이 보세요. 별표 있죠. 여기 흰색이죠. 이것을 터치하면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와 같이 하면 이게 절개찾기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본을 절개찾기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엑셀가 닫았겠죠. 자 여기 절개찾기 갑니다. 절개찾기 터치해 보면은 지금 현재 지구본이 여기 와 있죠. 이것을 지구본을 다시 또 길게 누릅니다. 여기서 이 색깔이 있는 게 있죠. 이 색깔을 터치하면은 절개찾기 해제가 됩니다. 그럼 절개찾기에서 사라져 버려요. 터치해서요. 그러면 다시 X 닫아 버리고 절개찾기가 지금 왔어요. 보세요. 절개찾기가 왔어요. 지구본이 여기 없죠. 지구본이 여기 없습니다. 절개찾기는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에서도 절개찾기를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은 레이어를 터치하겠어요. 레이어속의 미디어에서도 절개찾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죠. 레이어속의 미디어에 있죠. 여기서도 절개찾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본은 아까 있죠. 이것을 절개찾기 등록해 보겠어요. 요령은 아까처럼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뜬다고 했죠. 파일에 대한 여러가지 파일 이름 이라든가 길이가 5분 6초 230메가바이트 용량이 다음이 1960, 1080, 해상도구, 29프레임포세컨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별표 있죠. 이 색깔이 흰색이죠. 길게 누르면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이러면 절개찾기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같이 레이어의 미디어에서도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절개찾기 가보면은 아까 없던 것이 다시 나타났죠. 이것이 절개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길게 눌러서 이것을 별표를 터치해서 색깔을 없애면은 절개찾기에서 해제되어 버립니다. 절개찾기에 보세요. 지금 절개찾기에 왔죠. 아까 지급원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와 같이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미디어로 가서 이 지급원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이것을 지급원이 지금 바탕색깔이 블루죠. 푸른색이죠. 이 부분을 터치해 가지고 툭 터치해서 이게 화면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각형이겠죠. 이것을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되요. 화면을 가려 버렸죠. 아까 마린 몬로 영화배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려 버리니까 여기에서 뒤로 가 가지고 여기 가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면은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은 지급원이 화면에 보이는데 지급원이 잘 안 보이죠. 지급원이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지급원이 있는데 지금 잘 제대로 안 돼. 이때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이것을 사람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라지죠. 화면 보세요. 화면이 지급원이 나타났죠. 이것과 조절합니다. 이렇게. 크로마키. 이쪽편 이것도 영향을 미쳐 보세요. 색깔이 달라지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화면 분산을 하면은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없어요. 딱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서 줄여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든지 이렇게. 적당한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갖다 놓고 저장하고 프레이 해 볼게요. 화면 보세요. 화면에선 지급원 들어가죠. 이것이 크로마키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핵심이 크로마키가 핵심이 아니고 절개찾기에 등록하고 절개찾기에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개찾기를 하는 이유는 파일을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미디어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파일이 많아요. 미디어 터치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폴드가 있어요. 이렇게 폴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할 것을 절개찾기에 딱 등록해 놔서 거기에서 이렇게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재경에 이어 같이 엄청나게 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개찾기를 활용하면은 파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개찾기에 똑같이 이렇게 길게 눌러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절개찾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